오늘 낮 12시 20분쯤 청송군 안덕면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70대 2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을 주민 5명이 함께 다슬기를 잡다 73살 우모 씨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75살 윤모 씨가 이를 구하려다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함께 있던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